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부천시하고 안산 만안구 오늘 한 다섯 개 정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부천시하고 안산 만안구 두 개만 여러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좀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잠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는 42개가 있습니다 부천시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여기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차익값입니다 사전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입니다 두 개가 다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차익값은 0에 가깝습니다 사전 투표에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익값이 10%, 20% 이렇게 커집니다 여러분 우선 보시게 되면 부천시장 선거에서 동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부천시는 10개의 동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다 승리합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 다 승률합니다 동별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별로 조작했기 때문에 패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양은희님 말씀처럼 이걸 그냥 두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보시죠 동별로 다 국민의힘당 후보 표를 다 빼앗은 겁니다 국민의힘당의 서영석 후보에 사전 투표 득표소에서 10%나 20% 정도를 빼앗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100% 조작인 겁니다 부천시장 선거를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겁니다 10개의 동 가운데서 모두 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민주당이 승리하냐 동별로 상대방의 여러분들 사전 투표 득표소의 10%나 15%나 20%를 빼앗기 때문에 동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가 착하게 대칭됩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오정동 맨 위입니다 민주당 후보 플러스 2.9 국민의힘 마이너스 2.9 두 번째 선곡동 민주당 후보 플러스 3.7 국민의힘 마이너스 3.7 법안동 더불어민주당 후보 플러스 1.7 국민의힘 마이너스 1.7 여러분들 10개 동에서 모두가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합니다 이것이 전산 조작이 아주 뭡니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좌우대칭 한 사람 표를 뭡니까 더해 주게 되면 꼭 같은 분량만큼 다른 사람 함께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9 마이너스 2.9 플러스 3.7 마이너스 3.7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플러스 1.9 마이너스 1.9 깜짝하게 일치합니다. 좌우대칭. 이게 전산 조작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냥 사전투표 그냥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부천시도 조작을 했지만 부천시장선거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한 경우하고 여러분 조작 안한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이번 경우입니다. 부천시장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조작이 없었거나 조작이 경미했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에서의 이런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덜쭉날쭉 덜쭉날쭉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특정 정당은 항상 플러스 쪽으로 가가지고 뭡니까?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특정 정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100%, 1000%, 10,000%, 1억%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 부정이 그냥 대한민국의 일상이 된 겁니다. 이걸 그런데 문제가 모두가 지금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명희님이 전산 조작한 사람을 특별 성진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안산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경기도지사에 대한 분석한 그런 기초자치단체장을 그대로 같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번 적용해 공급입니다. 안산시장입니다. 여러분 안산시장에는 동의 13개가 있습니다. 13대 제로입니다. 민주당이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외 사전투표 외에 관외 사전투표 한 개를 더하게 되면 그럼 14대 제로가 되겠죠. 안산시장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안산시장도. 안산시장도 이렇게 다 조작을 했는데 지금 방송하는데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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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에 살짝 우리 손자가 들어와가지고 저기 나오네 저기 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만났으니까 이제 나갔어도 이제 할아버지 방송 계속하게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세요. 조금 이따 이제 방송 마치고 갈게 할아버지 이제 놀고 있어. 이제 할아버지 방송하고 아니 아니 방송하고 자 할아버지 이제 하고 안산시가 안양시네요. 안양시인가 한 분이 지적하신 게 맞는 모양입니다. 그게 안산시가 아니고 안양시네요. 안양시. 안양시 만산구 모양입니다. 그거는 제가 교정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방송하는데 어제도 한 번 방송하는데 그냥 문을 그냥 두들기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정신을 좀 가다듬 다음에 안산시장 안산시장에도 13대 제로입니다. 13대 가만히 있죠. 많이 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보시게 되면 안산시장 같은 경우도 13군데 동레벨에서 다 이제 조작을 하니까 동레벨에서 아마 이 경우도 이렇게 조작했을 겁니다. 국민의힘당의 이민근 후보가 13개 동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나 15%나 일정 비율을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종길 후보한테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조작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뭡니까 기분 좋아하겠죠. 사전투표 득표수의 몇 퍼센트를 빼앗으니까 몇 퍼센트를 빼앗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좀 더 크게 보시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될 겁니다. 이 숫자가 이거 100% 조작입니다. 100% 보시게 되면 안산동 같은 경우는 2.4 바늘동이 뭐죠 4.9 대부동이 5.7 성포동이 2.7 6.2%도 나오네요. 6.2 11.6%도 나오고 이렇게 큰 수치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몇 군데 빼고는 여러분들 딱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 이렇게 조작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더 한심한 거는 새 정부가 등장하고는 첫 번째 선거를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 조작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조작을 누가 가장 잘 알겠냐고요 이런 조작을 이런 조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박찬진 씨일 거라고요 이런 조작을 이런 조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박찬진 씨일 겁니다 선관위 이번에 장관급 사무총장이 된 박찬진 씨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선관위의 잔뼈가 굵은 인물이죠 조혜주, 김채환 그 다음에 박찬진 체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공직선거를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장관으로 승진이 된 겁니다 이게 내가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기구도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있고 김채환 사무총장이 속구리 투표 때문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요일 1일 지방선거를 치룰 때는 사무차장인 박찬진 씨가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총장 대형으로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선관위 내부의 전산 조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세 사람일 겁니다 조혜주 씨하고 김 씨 조혜주 씨는 1955년생이니까 다 나이들이 많고 김채환 씨하고 박찬진 씨가 가장 잘 알겠죠 2020년 4.15 총선은 조혜주 체제였고 2020년 3.9 대선은 김 씨한 사무총장 체제였고 2020년 6.11 지방선거는 박찬진 사무총장 체제였지 않습니까 3.9 대선도 실질적으로 전산을 대부분 저는 박찬진 사무총장이 아마 담당했을 겁니다 첫 선거를 이렇게 부정으로 쳐지른 거 아닙니까 첫 선거를 첫 선거를 이렇게 부정으로 했는데 장관을 시켜준 겁니다 장관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언론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앞으로 될 수 있을지 특히 그냥 걱정이 되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참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관위 인사라고 하지만 헌법기관지지만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10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침묵을 할 수가 있겠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산시 여러분들 결과하고 비교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총선 당시에 4.15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가 없었던 전남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하고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확 나죠 썩은 냄새가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난 겁니다 경기도 여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인 광명시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광명시까지는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시장도 보시게 되면 동기준으로 민주당이 관내 사전투표에 대해 성률이 18개 동에서 모두 다 성공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겁니다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2분의 1의 18성 정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선거도 부정이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다 부정인 겁니다 그걸 프로그램을 다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제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값이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0이 나오지만 비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값이 나오고 표를 더해줬으니까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 광명시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 당의 김기남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 여러분들 10%나 15%를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원 함께 넘겼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명이동 같은 경우는 이게 몇 프로입니까 플러스 8%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8%입니다 두 가지 수치가 전산을 조작하는 거 다 일치합니다 민주당의 여러분들 하곤동에서 민주당은 여러분 뭐죠 플러스 2.1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2.1 일직동의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6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6 소화이동의 플러스 4.2 마이너스 4.2 국민의힘 소화이동의 플러스 2.8 마이너스 2.8 한사동의 플러스 5.1 마이너스 5.1 한삼동의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여러분 똑같습니다 동별로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동별로 조작을 해놓으니까 국힘당에서 여러분들 빼앗는 표수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득표율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주는 득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해가지고 완전히 좌우대칭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이 같은 그래프는 그냥 전산조작이 아주 천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전산조작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범한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전남하고 비교함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고흥군 보승군 장흥군 강진군 지역구에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더 무슨 증거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18군데에서 다 이겼다 왜 이겼냐 동단위별로 조작을 했으니까 차익값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이 다 불러서 나온 것은 부정을 한 거다 그런데 그 값이 놀랍게도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꼭 일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던 때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던 때를 한번 비교해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는 조금 여러분들 5군데 정도 사전특교에서 국힘당이 승리를 거둡니다 20대 5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보시죠 그래도 그래프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좌우대칭이 그대로 성립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좌우대칭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치도 다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이 이런 예외를 제외하면 이것도 다 일치합니다 수치가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플러스 12.6 마이너스 12.6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일치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작인 평택시장 선거도 국민의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비율을 다 빼앗은 겁니다 빼앗아 가지고 작업을 다 한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전남북도의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치당 선거도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사전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작한 겁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치당 선거에서도 모두 다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도 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작한 겁니다 선거 결과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낸 숫자다 제작한 숫자다 제조한 숫자다 부정선거 100%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선관위가 한 거죠 선관위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현재 6월 9일 날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박찬진 씨입니다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학교 4학과 졸업 선관위 차장이 이렇게 전산조작을 잘 해 가지고 영전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이 부분 이상한 부분 빼보면 딱 수치가 같습니다 고덕동 6.6 마이너스 6.6 동삭동 플러스 2.8 마이너스 2.8 용의동 플러스 3.4 마이너스 4.4 세교동 플러스 4.9 마이너스 4.9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비전 1동 플러스 5.5 마이너스 5.5 통복동 플러스 4.2 마이너스 4.2 원명동 플러스 4.4 마이너스 4.4 신평동 플러스 2.6 마이너스 2.6 플러스 6.4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이건 무슨 사고가 터진 모양입니다 실수로 했는 것 같네요 마이너스 4.4 플러스 4.4 이것도 플러스 0.3 마이너스 0.3 정확하게 일지하네요 모든 수치가 다 일지합니다 아 세상에 민주당이 마이너스 1.9 국힘당이 플러스 1.9 그러니까 이렇게 돌발사고가 발생했는 것도 다 수치가 일정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똑같네요 수치가 기가 차네요 완전히 좌우가 다 대칭이 됩니다 완전히 좌우가 대칭이 돼가지고 이 기막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결과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전국의 기초자치단체